오늘은 부활절 날짜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통 부활절이 4월 즈음에 있는데 이번에는 3월 말에 있잖아요. 부활절이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부활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15 광복절이라든가 3.1절이라든가 날짜들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공휴일과는 달리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를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6월절 절기 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일어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안식일 다음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활절이 언제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날은 주일이겠고 그리고 주일 중에서도 6월절이 지난 주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절을 의미있게 정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부활절을 언제로 결정하느냐 그 기준이 6월절이 아니라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해 춘분이 지난 후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만월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6월절보다 먼저 부활절이 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6월절보다 한참 지나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2024년 달력으로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2024년 3월 20일이 춘분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음력 15일이 24일이니까 그 다음 주일인 부활절은 3월 31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춘분을 기점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봄이 오는 소생의 이미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우 내내 죽어 있는 것 같고 잠들어 있는 것 같았는데 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소생하게 되는 것처럼 부활절은 언제가 부활절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절이다 해서 봄이 오는 것과 연관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절기를 정확하게 언제 지켜야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고 부활절 날은 1년에 그래도 한 번 매주일이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언제든지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